자 여러분, 내가 거듭마신에 드론! 제리! 네? 너희 새끼 오늘 또 콘텐츠 준비 안 해봤지?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오늘 완벽하게 했죠. 4명이서 일단 드론을 파밍한 다음에 니들 드론 맛 안 봤지? 일단 찍어 먹어보라니까. 이거 얼마나 파렴치하고 울상식한 느낌이 나는지 한번 일단 찍어 먹어봐. 아니, 이거 얼마만의 존버야. 아, 배그 개 오랜만이네. 자, 어디에서 자주 나오냐면 복상사. 복상사요? 예, 예, 예. 록스님 이거 발음 좀 제대로 해주시죠. 예, 예, 예? 복상사 맞죠, 복상사. 예, 복상사로 갑니다. 무조건 드론? 드론이랑 이제 우지 뭐 그 정도. 어, 드론이다. 드론 태블릿. 어, 드론 태블릿이면은 드론까지 그 몸체까지 얻어야 돼. 아, 뭘 얻어도 그냥. 뭐야, 내가 잘못한 거야?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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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론 줘봐, 야, 드론 줘봐. 나 파츠 얻었음, 파츠 얻었음. 줘봐, 줘봐, 줘봐. 이거 뭐 워머신 같지 않냐? 아, 줘봐, 줘봐라고. 아, 뭐 뭐, 씨. 아, 줘봐라고. 오케이. 야, 참고로 이거 드론 이것만 있으면은 바로 쓸 수 있어, 이렇게. 뭐야, 록스 튕겼어. 나 배 멈췄어. 야, 괜찮, 괜찮아, 야. 야, 이거 때리면 아, 뭐 해. 부서진다고, 인마. 야, 미안해, 드론. 괜찮아, 드론 수리할 수 있어. 록스를 이걸로 하자, 앞으로 그럼. 아, 야, 록스. 아염. 죽고 다시 태어났구나. 록스보다 도움될듯. 이거 조종할 때 때려도 되는 거 아니야, 얘?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씹 자식들아 이제 맛 봤죠?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야 근데 드론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? 내가 드론 보자마자 튕겼고 아니야 아니야 내가 문제야 너가 야 어때 맛있지? 야 맛있지? 찍어 먹으니까 맛있지? 누워서 쓸 수 있어 누워서? 그렇지 치코리타 상태에서 말도 안 된다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어 야 지린다 저 바닥에 떨어지나봐 한번 떨어져보자 다음에 저딴 정신 상태가 문제라니까? 다음 해라잖아 다음에 또 하려고? 이번 판 해석 안 끝내? 얘는 진짜 안 되겠다 아 정신 상태야 그냥 아 그러니까 빨리 드론 얻으라니까 아 김계정 진짜 운전 에라 이 쓰레기야 그냥 전화 없애 아 근데 이거 록스 새끼가 먼저 차 뒤집었는데 이거 그냥 묻혀버렸네 뭔 소리야 지새끼 마냥 그냥 입 닥치고 가만히 있네 우리 우리가 한 놈이야 아 아까 좋았는데 쓰레기들이 드론도 못 먹고 말이야 누가 엎었는데? 쓰레기들이라고 하는 거 이거 맞냐? 누가 엎었냐고 차 니가 먼저 엎었잖아 누가 누가 차 엎은 사람 누구야? 딱 말해봐 아직 사람이 또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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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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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핑 찍어 핑 찍으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그냥 혼자 된다 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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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 핑을 핑을 찍으라고 인마 핑을 핑을 찍으라고 인마 아 아 아 resign 미친리 니 일부레 자 어디서 가져와야 돼? 자가 제사동기 얻었습니다 빼앗자 쾌 쓸 수 있냐? 이 총 1위 복사한테서 아 이거 총을 들고 있어? 무슨 신사이코패스네 이거 완전 야야 용용이가 나 쏠려고 해 쏘인기가 때리는 거야 이 새끼야 야 너희들 동료들끼리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자가 대세동기 뿌려 전화 김계동 혼자 뭐해 조용히 뭐가 이렇게 주렁주렁 많이 달려있냐 야 드론 빨리 좀 주워봐 어디서 자기장씨 또 들어가야 되네 오 드론 디지본 폼? 드론? 드론 태블릿 이거랑 뭐 찾아야 돼? 두 것만 있으면 돼요 아 예고만 있으면 돼요? 예 폼만 있으면 된다고? 예 아까 하나 더 모아야 된다며 아 아까 전에 태블릿 혼자 잘 썼잖아요 오 드론 나 먹었어 나 먹었어 나 드론 먹었어 이게 살짝 드론 정찰제냐 왜 씨 전판에 얻었던 애들이랑 반대로 왔냐 아 근데 드론판인데 뭐해? 드론판이 드론 못먹은 두 시바라 그냥 아유 너네 먹었던 사람 될래? 어 저거 저거 맨순에 하러 온다 아 두 개 사왔다 드론 두 개 사왔다 개정아 먹을래? 내가 지금 GPS지 하고 있어 나한테 오면 돼 일단 빨간 드론 먼저 먹을게 어 안돼 이 새끼야 어? 어휴 그냥 내가 이쪽으로 몰게 어 내가 몰게 내가 몰게 어 내가 몰게 어허 어허 옳지 주인아 줘 그만해 진짜 죽어 하하하하하하 야 근데 나 죽어 나 죽어 야 두 번째 두 번째 기절 죽게 죽게 진짜 진짜 왜 살려도 빨리 응급쳤지 아 이제 드론 없는 새끼는 누구지? 내가 운전하나니까 너가 드론해 야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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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먹어라 이거 우리 존버 할 거면 집에 있는 게 아니라 풀숲에 숨어야 되지 않나? 맞아요 전 이제 풀숲으로 갑니다 수고하세요 어 차 온다 누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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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고 드론을 날리는 거지 아 그럼 맞았어 어 뭐야 야 땅 밑에 있어 드론이 야 드론이 땅 밑으로 들어갔다고 야 너네들 밑에 있어 나 지금 드론 소리 들리니? 위치 확인해 위치 확인해 다 아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 안 나가져 드론이 드론이 밖을 못 나간다니까 어 나왔다 오이씨 아니 애들 확인 좀 해봐 일단 우리 주변은 없어요 여러분들 예 지금 하고 있다 형 좋다 아 자기장도 씨씨 야 지금 SE 방향에만 엄청 많아 지금 제핑 있죠 제핑 쪽에 완전 많아요 저쪽으로 그냥 뛰어가면 될 듯 일단 이쪽에 진짜 한 명도 없는 듯 아까 뒤에 총소리 나온 게 났는데 아 무시해 무시해 드론으로 오면 되지 무시해 아 보고 있죠 이미 이미 보고 있어요 뒤에 뒤에 총소리 확인할게 확인할게 어디인지 확인할게 아 쟤들 지금 자기장 밖에서 하고 있어 아 자탔다 들어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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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쪽으로 직진한다 보여? 여기 세운 거 아니야? 아 아니야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세요 제핑만 따라다니세요 제핑만 아 좋아요 좋아요 지금 조항은 좋습니다 자랑 만나서 자랑 만나서 어 드론 쏜다 드론 쏜다 자 하나 있어 하나 있어 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 비닐하우스 들어갔어요 아 자기장 걸쳤습니다 여러분들 야야야 록스님 그 바위에 있어요 바위 바위랑 나무 야 바위에 있다 바위에 조심하세요 록스님 어떻게 연막쏘 아 쏘지마 쏘지마 어쩌고 우리 지금 자기장 안쪽이거든요 얘네 넘어오진 않겠지? 넘어오려나? 비닐하우스에 있는 애랑 바위랑 적인 거 같거든? 야야야야 록스 왔다 간다 도와줘 도와줘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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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왔어 어떻게 연막해려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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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움직이지마 그냥 가만있어 야 이쪽으로 오지마 미친놈아 야 간다 간다 야 록스 죽이고 갔다 저야 차 하나 온다 비닐하우스에 한 명 있고 여기에 록스에 한 명 있고 여기에 세 명 야 잠깐 야 우리한테 온다 저지키 우리한테 온다고 나 우지야 나 우지야 나도 우지 있거든요 좆다 야 왜 이렇게 멀어져 기장이 오른쪽 오른쪽에 잡아야돼 잡고 건너가야돼 어 연막 연막 어 얘 우리 있는지 모르나봐 어 우리 있는지 절대 모를걸? 야 이제 우리한테 온다 야 우리한테 온다 올 때 잡자 올 때 오 온다 오른쪽으로 온다 오른쪽으로 온다 오른쪽으로 온다 야 온다 온다고 온다고 1번님아 야 움직이지마 너 핑크 머리새끼야 왜 안 쏠까 오르나 본데 20초 남았는데 우리 가야되는거 아니에요? 야 우리 슬슬 뛰어야돼 빨리 빨리 연막 뿌려서 가야돼 가볼까 친구들 가볼까 우리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아아아 안녕하세요 으악 나 들켰 어? 야 장장수로 탈을 받아라 비닐로 비닐 달려 자기 장수로 탈을 받아라 도래 하나 있다 도래 야아 자기 장수로 탈을 받아라 받아라 하하하하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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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다 죽었다 아 록스가 이거 자꾸 처음에 죽으니까 쓸모가 없어 쟤는 보여 아 보여줄게 이거만 본다 한번 너의 쓸모를 증명해봐 보여줄게 보여줄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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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록스가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겠다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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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이씨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드론짓 해봤고요 하지맞아요 드론짓 재미있는거는 많이 뺐어 음 맞아요 자 녹화정지 하나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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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부우우우우우우유 Çağ 뚜뚜뚜뚜뚜뚜뚜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에 좀 보호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합니에요 영상마저 보호가주세요 안 본다구요 뚜뚜뚜뚜뚜뚜뚜 PER 어 끄해